조건 씨는 친하진 않은데 제가 조건 선배님이랑 같은 회사에서 제가 연습생 생활을 좀 했었었어요. 저는 한 번도 텃새를 부리거나 군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혼을 냈었어요. 제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무척 시끄러웠어요. 그때 연습실이. 그래서 제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좀 크게 혼을 낸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건 기억나세요. 네 눈빛이 저희 처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는데 눈빛이 원래 좀 이렇게 이렇게 내리까는 눈빛이 있으시잖아요. 그런 거 있어. 그런 거 있어.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. 그런 거 있어요. 약간 거론하게 보는 거 있어. 아저씨 원조 한 번 봅시다. 아니 그럼 혼낼 때 어떻게 혼냈어요 그때. 내가 뭐다 내가 사는 거야. 먹어.